자 이제 우리 예금일반기초특강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시간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단어 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시간이 꽉 차게 끝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 개념들이 엄청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또 한 강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알만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안 드세요? 내가 이제 경제가 뭔지도 좀 알 것 같고 경제 주체 객체 뭐 그 다음에 뭐 금융이 뭐고 금융시장이 뭐고 말이야 주식이 뭐고 말이지 어 환율은 뭐고 말이야 이자는 뭔지 나 다 알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좀 드시지 않나요? 아니 그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되면 이제 우리 이론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기초에서 다뤘던 것들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음 여기서 이제 자신감 뿜뿜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어 이런 말씀 드려 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봐야 될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어 두 개에요. 사실은 요 단원 안에서는 금융회사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금융상품 관련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나눠가지고 좀 2강 3강으로 두 개로 좀 쪼개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워낙 금융상품이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이 금융상품과 관련해가지고 해야 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 기출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금융회사가.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20문제 체제로 계속 가면 여기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아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이게 시험 빈도가 좀 적은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될 것이다. 요런 말씀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앞부분을 보겠죠잉. 그래가지고 이 금융회사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회사 그랬을 때 먼저 금융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대표적이고 우리가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이에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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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되는데 볼까요?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바로 앞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요게 일단은 여기서는 간접금융의 형태가 주우에요. 여기서는 간접금융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가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도 이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 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로 은행이 알아. 중간에서 은행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 우리만 믿고 돈 맡기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자 벌어다가 그거 쪼개서 드릴게. 걱정 마시고 맡기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쪽도 어디 보자 돈을 빌리겠다는 작자들이 많은데 이 작자들 중에서 누가 똑바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자를 또 많이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따져서 그걸 선별해서 그걸로 자기네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모른다. 내가 뭐 은행에다가 한 돈 10만원만 맡겨놨을 뿐인데 그 돈이 어쩌면 그 은행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갖다가 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막 섞어서 필요한 만큼 막 빌려줘요.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은행빚만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얼마더라? 100조가 넘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내 돈도 거기에 일부 녹아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은 간접금융의 주체로서 주로 활동을 해요. 일반 은행들은요. 은행법에 의거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됩니다. 그리고요. 특수은행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일반 은행인데 특수은행들이 있습니다. 특수은행. 특수은행이다라고 하면 이 특수은행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국산업은행 같은 데가 있죠.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식명칭은. 그리고 이제 수출입은행이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 같은데. 이런 데들은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일반적 은행들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을 해서 봐야 돼요. 이게 특히 법적 근거가 달라요. 각각의 요 설치법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기업은행법. 따로따로 있어갖고 요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은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인분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기업은행 다니시는 분 되게 부럽더라고요. 기업은행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은행이니까 연봉도 꽤 세고. 그리고 뭐 돈을 빌리고 하는 것도 되게 쉽고. 뭐 절의로 막 빌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또 아니 이게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가가 운영하니까 정년도 보장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은행이에요. 이런 걸 특수은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은행들이 있고. 오 그 다음에요. 일반은행에는. 일반은행에는. 아까 여기 일반은행 얘기했죠. 요 안에 새로운 형태들도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 그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토스뱅크 같은데. 그 다음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바로 이제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들이에요. 이 여기의 특징은요. 다른 은행들하고 달리 하는 기능은 비슷한데. 다른 은행하고 달리 점포가 없어요. 점포가. 점포가 없잖아요. 인터넷상으로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카카오뱅크를 저도 좀 이용해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이용하면서 좋은 점은. 현금 찾으려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기존에는. 내가 개설해놓고 있는 계좌의 ATM기계. 그 은행의 ATM기계로 가야 수수료를 면제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아 희한하게 수수료 그거 되게 큰 돈도 아닌데. 근데도 되게 아깝거든요. 그게. 가장 아까운 그 품돈들이 좀 있습니다. 택시비 조금 더 나오면 되게 열받고요. 그거 좀 몇백 원 더 쓴다고 뭐 세상 뒤집어지지 않는데도. 되게 거기에 신경 쓰이고. 은행 수수료 같은 거 되게 아까워하고.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 쪽으로. 이렇게 내가 가진 돈을 이전시켜서. 카카오뱅크 카드로. 아무 ATM에 가서나 돈 찾아도. 아무 은행 거로 가서 찾아도. 수수료가 면제되더라고요. 카카오는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자기네가 이런 점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들하고 제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휴에서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어디에서 돈을 찾아도 다 수수료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불편해서 누가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감한 투자 같은 것들을. 해놓고 있는 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인터넷 전문은행들. 어떤 이용들 많이 하실 테니까. 떠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금융회사 중에. 제2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앞에서요. 은행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제1금융권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한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비은행 금융회사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 은행이 아닌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회사 중에서. 은행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하게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비은행인데.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취급하네. 어 돈을 예금을 받네. 이러면 비은행 금융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누가 있냐. 봤더니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거예요. 상호저축은행. 그냥 저축. 그냥 은행 말고.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어요. 뒤에 은행이 붙었다 그래서.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호저축은행. 내지는 그냥 무슨 무슨 저축은행.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요. 민간에서 그냥 국가에 허가도 안 받고 돈 빌려주고 뭐 금융업 했던 사금융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방치해놓으면 법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돈 내라 돈 내라 하고 막 건달들 막 고용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급기야는 콩팥이 얼마고 뭐 이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게 실화에서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 소재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돈 빌려주고 어? 그 다음에 그 갚아주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사금융을 양성한다는 얘기가 그 자기들끼리 돈 빌리고 빌려주고 했던 것에서 약간 큰 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채. 이거 사채라 그러거든요. 사채를 갖다가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어 이게 거대하게 이렇게 또 규모가 생긴 데들이 있으니까 야 너네들 언제까지 그렇게 음지해서 활동할래. 그러지 말고 정부가 양성화 해줄게. 어 니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줄게. 니네를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어 니네들 여기에서 어 예금도 받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 거 해봐. 라고 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런 말이 나와있고요.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역의 서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어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그 지역 일대에 그 바운다리 일대에 서민과 중소기업.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여수신 업무를 한다. 여기서 여신 수신 그랬는데 여신 그러면은요. 어 요거는요. 대출해준다는 얘기에요. 대출해준다는 얘기고. 수신 그러면은요. 요거는 이제 예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얘가 여신이라는 게 대출 수신이라는 게 예금입니다. 그리고 뭐 저걸 좀 한자식으로 어렵게 표시하면 저의 여신 수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업무들을 다 하니까 은행하고 비스무리 꼬리 멜랑꼬리 하네요. 얘가 보니까 은행하고 뭐가 달라. 아 은행은 아니야. 아 우리가 은행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그 은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특수은행도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얘네들은 은행하고 되게 비슷하게 활동해. 라고 해서 비은행 금융회사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금융 요렇게 하면은 요건 또 뭐냐면요. 조합원들끼리 자기네 상호간 상호구조. 조합원들끼리 자기네들이 누구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남는 사람이 빌려주고 이자 받고 뭐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뭐 개 했던 것처럼요. 그거를 갖다가 또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상호금융인데 조합원 상호간에 상호구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금융회사다.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업무를 담당한다. 여기는 조합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호 자기들끼리의 금융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 상호금융이다 그러면 수협 농협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지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신협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상호금융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또 있어요. 보험회사. 우리 뭐 예금 일반에서는 보험회사에 되게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건 뭐 보험편에서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마는 금융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험회사도 이제 금융회사의 한 종류니까 소개는 해야죠.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이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유가증권 같은데 집어넣어서 그걸 운용해서 돈을 키우죠. 보험회사 그런 일을 하죠. 보험료를 다 계약자들한테 보험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굴려. 굴려가지고 나중에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뭐 이게 생명보험도 있고 이제 손해보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후, 사망,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랬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보험료, 보험금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 보험시간에 잘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납부하는 돈이에요. 다달이 얼마씩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납부하잖아요. 일시금으로 내기도 하고 뭐 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달이 다달이 내니까 원납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원납으로 내든 일시금으로 내든 뭐 어떻게 하든 연납으로 하든 뭐가 됐건 간에 그 내놓는 돈이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고, 약정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그게 보험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보험회사가 있고 손해보험회사가 있죠. 생명보험회사는 여기 보니까 사람의 생존.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뭐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뭐 나이 들었거나 뭐 이럴 때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죽었어. 그럴 때도 대비를 하는 거죠. 남은 가족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생존 또는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 우체국은요. 손해보험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만 합니다. 우체국 보험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회사는요. 자동차 사고, 화재, 해상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다. 그래서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처하는 상호보장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또 화재보험처럼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보험회사는 이렇고요. 금융투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자 이거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금융투자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저축과 투자를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축에서 예금과 저축을 하는데 예금과 투자상품, 예금상품과 투자상품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정정. 그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랬어요. 소득을 얻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소득을 이제 분배해봤습니다. 소득 분배를 받으면 이걸 갖다 뭐한다고 그랬냐면 당장의 소비에 나서서 소비를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소비 아니면은 이걸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소비 아니면 저축을 한다. 저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고 기억하시죠?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가 바로 저축 되시겠습니다. 저축. 그런데 이 저축의 수단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요. 요게요. 이제 예금이 있는 거죠. 예금. 예금.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다 저축의 방식으로 예금을 할 수 있고 예금. 아니면은요. 또는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금융 투자. 예금은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요. 원금이 보존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투자는요. 투자는요. 리스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어. 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스크라고 합니다. 리스크. 리스크. 그래서 금융 투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떠올려 봐야 되는 거. 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융 상품과 투자 상품. 이렇게 나눠갖고 접근을 해요. 그런데 이 투자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건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 등 이렇게 쓸까요. 주식이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을 응용해서 펀드 같은 것도 이렇게 조성돼서 나 혼자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이제 돈을 조성해서 그걸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ETF처럼 어떤 지수. 우리 앞에서 주식 주가 지수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게 주식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채권 같은 것도 하나의 증권으로서 예금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채권도 원금은 원래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금보다는 좀 덜하고 그렇다고 주식만큼 위험한 건 아닌데 걔도 이제 투자 쪽에서 또 설명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 금융 투자다 그러면은 이런 예금 말고 아까 앞에 보니까 막 저축하고 이런 거랑 관련된 은행하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금 말고 이제 투자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투자. 주식 채권 같은 거 다루는. 거기다가 막 선물 옵션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거 응용하는 버전들도 되게 많아져요. 이런 이제 금융 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 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사고 팔거나 혹은요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요. 증권회사가 그 안에 있죠.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채권을 다루는데 주로 주식. 주식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증권사죠. 증권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펀드 잠깐 말씀드렸는데 펀드 같은 걸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 혼자 투자하려면 액수가 작아서 어디다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그랬죠. 원금을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에다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다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워낙 내가 가진 투자금이 작아. 그럼 이거 어디다 분산 투자하기도 나 부끄럽고 분산 투자한다는 게 좀 개념도 잘 성립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펀드를 조성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크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산운용회사가 끼어들어야 되고 이 자산운용회사 안에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자기네도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펀드 상품의 특징이고 그거를 이제 주되게 이끌고 가는 게 자산운용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펀드가 부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펀드도 있고 그래요. 사모펀드 같은 거 보면 사적으로 모였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모펀드 공모펀드 말고 공모펀드는 막 대대적으로 좀 모으는 거고 사모펀드는 그냥 아름아름 주변에서 몇 사람 모이는 거다 이런 건데 그때는 끼워주려면 그래도 뭐 얼마쯤 있어? 몇십억은 돼? 뭐 이래가지고 끼겠죠. 그렇게 이제 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액수가 되게 큰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와 돈 진짜 많다. 와 완전 부럽다.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굴뚝 같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관투자자에 비교해보면 기관들이 진짜 큰 손들 기관들 그런데 막 수천억씩 막 불리고 이런 데 비하면 뭐 세발에 피니까 자기네도 거기에 대응해서 조금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 이제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 개인들끼리 모여서 사모해서 사적으로 모여서 펀드를 또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아무튼 이게 펀드 가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집합투자기구인 펀드 이렇게 얘기했죠. 집합투자예요. 다 같이 모여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는 또 뭐하는 데냐면 투자자로부터 주식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이림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다. 투자자문회사가 자문을 해주는 거죠. 아 그 돈 뭐 이거를 굴리시게요. 이 돈은 여기다 이렇게 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고요. 이런 걸 자문을 해주는 건데 아 근데 뭐 자문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어? 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림하시면 어때 이림. 우리한테 이림하셔.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펀드랑은 좀 다르죠. 펀드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는 건데 이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자문회사가 자문업뿐만 아니라 이림업 이런 것들도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리되시겠죠. 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종류들 나눠서 봤고요. 이번에는요. 여신전문금융회사라는 데가 있대요. 이건 또 뭐지? 자 우리가 예금을 주로 다루는 이런 금융회사도 봤고 그 다음에 투자상품을 주로 다루는 애들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예금투자 말고 여신이래요. 아까 여신 뭐라고 그랬어요. 여신. 여신. 여신이 강림했다. 그 여신 아니잖아요 이거. 여신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여신전문회사는 독특한 게 은행이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하고 좀 다른 게. 아니 여신은 해. 여신을 하는데 남신이 없다가 아니라 아 미안합니다. 자꾸 썰렁하게. 수신이 없어.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여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 여신만 전문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금도 안 받는데 너희들은 돈이 어디서 났냐? 돈이 어디서 나갖고 여신을 해주는 거야 도대체. 수신을 해야 여신도 하는 거잖아. 근데 수신도 안 하고 어떻게 여신을 해? 이렇게 좀 의심이 되죠. 그죠? 수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신을 하니? 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 돈을요. 다른 데다.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들로부터 좀 융통을 하는 거죠.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또 이렇게 자금을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좀 이제 그렇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수신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돈을 주로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금융회사가 뭐뭐가 있냐면 신용카드사 같은 게 있네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예요. 예금 맡기신 적 있어요? 신용카드사에? 거기 저축도 받아줘요? 아니잖아요. 신용카드사는요. 나한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내가 일시불로 물건을 사도 당장 내가 현금 안 쓴 거잖아요. 기록만 남긴 거지. 그럼 이 돈은 누가 먼저 갚아주냐면 신용카드사가 먼저 지불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샀다. 넥타이를 하나 샀다. 넥타이를 이렇게 카드로 긁었습니다. 카드로 긁었어. 근데 일시금으로 긁었어요. 그러고 나는 한 달 뒤에 이걸 갚을 예정이야. 내 카드 결제일이 한 달 뒤쯤 돼. 한 달 뒤에 갚을 예정이야. 그러면 넥타이를 판 업체에서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면 짜증나잖아. 어떻게 되냐면요. 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가 이거 이제 영업일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야. 이 영업일 그 정도에 넣어줍니다. 넣주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카드사가 미리 나한테 카드를 쓴 나한테 돈을 빌려준 셈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달치 돈을 빌려준 거를 한꺼번에 결제일 날 모아서 받아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신전문금융회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할부 결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장기간으로 돈을 나한테 빌려주는 셈이 되죠. 더 좀 길게. 그것도 장기라고 하기에는 좀 머쓱하지만 그래도 이제 할부를 여러 개월을 하면은 장기로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셈이고 그럴 때도 무이자도 있지만 유이자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죠. 할부를 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사가 또 돈을 빌려줍니다. 금리가 워낙 높아서 문제지. 카드론 대출이라는 게 있죠. 장기 카드 대출. 그리고 현금 서비스라고 하는 단기 카드 대출. 이런 것들도 다 대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카드 대출이 더 높은 금리인데 요즘에는 장기 카드 대출도 오는 거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연리 20%를 넘길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이자 상한법이 따로 있어서 이자가 20 몇 퍼센트 이건 없어요. 그건 다 불법이에요. 다 신고해야 돼. 그런데 여기 카드사들이 돈 빌려가세요. 고객님한테 혜택 드릴게요. 그러고 막 저한테도 와요 문자가. 그래서 보면은요. 와 거의 뭐 10 몇 퍼센트인데 뭐 어떤 데는 막 10 한 8 퍼센트 9 퍼센트인데 이거를 뭐 얼마까지 낮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 깜짝 놀라는데 와 요즘에 금리 진짜 높긴 높구나. 장난 아니구나. 20%가 법정 한계선인데 그런데 거기에 근접하게 이렇게 책정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신용도가 낮아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신용카드사 이런 데가 돈 빌려주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리스트사 있죠. 리스트사. 리스트사. 요즘에는 병원 같은 데도요. 의료기기 있잖아요. 최첨단 의료기기들 많잖아요. 그거 다 자기 생돈 주고 기기 사는 거보다는 리스트한다고 그러죠. 리스트에서 다달이 얼마씩 낸다. 그리고 뭐 인쇄소. 이런 데도 인쇄기기가 그 비싼 거를 막 사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리스트하고. 복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복사기 같은 것도 리스트에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복사기 좀 괜찮은 거는 막 천만 원대 넘어가니까 그걸 돈 주고 막 사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다달이 리스트에서 쓰는 경우 많고. 아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우리 리스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수기 렌탈 뭐 이런 것도 하고 안마의자 렌탈 뭐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네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아 요걸 갖다가요. 이제 그 리스트사가요. 리스트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주고 빌려줄 때 리스트사가요. 그 이제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업체한테 돈을 또 대신 갚아주고 다달이 리스트료를 받으면 그게 리스트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편하죠. 리스트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할부금융은 또 뭐냐면요. 이 할부금융사가 다른 말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캐피탈사. 그래가지고 이 캐피탈사 같은 데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그때 할부금융하죠. 자동차지 리스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할부금융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살 때 뭐 몇 개월 할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자동차 회사가 다달이 이거를 그냥 그 얼마씩 그 고객한테 받아서 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물건 만들어 팔고 여기 재료비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부금융사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할부금융사가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먼저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값을 다 주고 이 고객하고 계약을 통해서 다달이 우리한테 돈을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소식적에 자동차를 살 때 좀 급해가지고 사는데 그때 돈이 좀 넉넉지 못해서 할부금융으로 좀 이렇게 길게 해서 딱 해서 샀더니 와 그거 나중에 그 기간 동안 장기 할부하면서 낸 이자만 따져봤더니 그것만 해도 진짜 차 한 대 값까지는 좀 오버하지만 경차도 요즘 비싸서 차 한 대 값은 오버하지만 차 반대 값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와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할부금융사 캐피탈사 같은 데가. 근데 얘네들이 갈수록 이제 업에 이 종류도 좀 늘려가지고 좀 겹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요. 요즘에 신용카드사가 또 할부금융업 비슷하게 자동차 할부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서로 이제 막 또 겹쳐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허용해주는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근데 기본 성질은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사업 금융업은 신기술에다가 이제 돈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중요한 게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회사는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서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금융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할부금융하고의 차이를 딱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돼요. 리스사가 자동차를 리스해줘요. 자동차를 할부금융한 거랑 비교해볼까? 자동차 할부금융하면요. 소유가 나한테 와요. 소유가. 소유가 나한테 와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부금융사에 돈을 갚아주는 방식인 거예요. 됐죠? 근데 리스사는요. 소유가 나한테 안 와. 소유가 나한테 안 오고 소유를 이 리스사가 가지고 있어. 자기네가 돈을 대신 지불해줬다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일단은 자기네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빌린 임대료를 내는 셈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기간이 종료되면 아이고 뭐 리스 잘하셨어요? 네 고객님. 이 잔존가치가 차에 남아있으니까 이거 인수하시렵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인수하시렵니까? 저도 리스를 한번 해봤는데 인수했어요. 나중에는. 뭐 정도 들고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내가 길들여 놓은 차니까 또 이제 계속 타겠다 의사가 생겨서 그랬는데 또 차를 바꿔가면서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만 하고? 아니요. 인수는 안 할래요.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리스랑 할부금융은 고런데서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할부금융회사는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지불해주고 소비자가 자기 걸로 한 상태에서 리스랑 그게 다르다 했어요. 일정 기간 나누어서 갚는 그런 형태의 여신 전문 금융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사 회사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사용 수수료 수입을 올린다. 사용 수수료 어디서 받아가냐면은 상품 우리가 사면은 넥타이를 뭐 예를 들어 10만원 줬다 치면 10만원 줬다 치면 제가 그렇게 비싼 넥타이를 샀을 리는 잘 없지만 10만원 줬다 치면 그중에 수수료를 몇 퍼센트 가져가요. 그러니까 10만원을 그대로 그 판매 업체에 신용회사가 아이고 우리 고객님께서 넥타이를 사셨어? 카드로? 아 그럼 우리가 먼저 돈 꽂아 드릴게 그걸 꽂아 줄 때 10만원으로 안 줘요. 9만 얼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기서 그거 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네 판총을 위해서 무이자 할부도 막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돈을 안 받고 하지만 유이자 할부들 있잖아. 유이자 할부. 그거는 좀 길게 고객님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갖고 고객님한테는 긴 기간 동안 천천히 천천히 쪼개서 우리가 다시 요거를 가져올 거니까 고객님 좀 이자 좀 주셔야 되겠네 할 때는 유이자 할부 제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라는 게 있어요. 금융지주회사는 뭐냐. 요거는요. 지주회사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주회사는요. 어떤 업을 영위하는데 유산업을 여러 관련된 회사들을 두루두루 지배하면서 이끌고 가는 엄마 회사 같은 걸 지주회사라 그래요. 지주회사.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주회사가 모 회사 같은 게 돼요. 엄마. 엄마. 그리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지주회사가 되려면 금융만 하든가 아니면 생산 쪽 제조 쪽에 산업만 하든가 이렇게 해서 법으로 겹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은행들 은행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 중에 지주회사 형태로 돼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 시중 큰 은행들 가지고 있는 데들은 신한금융지주 들어보셨나요? 신한금융지주 밑에는 신한은행도 있지만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등 이 금융관련 회사들이 주르륵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꼭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 위에 엄마격으로 딱 이렇게 지분들 많이 가지고 그렇게 운영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금융지주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과 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용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한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그래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의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데 5천억 이상의 자산총액이 있어야 된대요. 얘네 자산은 예금 받은 것도 다 자기네 자산은 일단 잡히니까 5천억 정도의 아주 큰 규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엄마 회사 같은 거다. 자식한테 영향력 있으려면요.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금융회사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있는 게 금융지주회사다. 대부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상호저축은행도 아까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했다.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걸 한 번 더한 게 이 대부업자예요. 대부업체들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이치로 들어온 업자들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우체국은요. 뭐 좀 약간 기타 성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체국도 예금을 하지만 우체국 뭐 여신을 해요. 주로 여신을 하는데 아 저 주로 수신 수신 말을 거꾸로 했어요. 우체국은 왜 예외냐면 수신을 해요. 예금을 우리한테 받죠. 예금을 받고 이자 붙여줘요. 그런데요.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거의 안 해요. 대출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예외적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 예금 범위에서 통장을 깰까 말까 할 때 아이 그러면 돈을 좀 이 넣어놓은 돈에서 좀 빌려가고 통장을 유지하세요. 이런 정도의 약관 대출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보험이나 예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신을 주되게 하지 않아요. 우체국은. 이 돈을 다른 데다 굴려가지고 이자를 벌어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은 국민의 빚을 늘리는 일이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빚져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여신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수신이 더 주가 되는 이런 회사가 회사도 아니고 정부 조직이죠. 여기가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특한 지위로 이렇게 맞으시면 되고 이번에는요. 금융 유관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유관기관. 유관이라는 게 뭐예요? 유관. 유관이 관련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금융회사랑 좀 관련이 있는 기관이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방금 전에 금융위원회 같은 것도 지금 언급이 살짝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금융과 관련된 업무들을 쫙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입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 유관기관들을 좀 볼 건데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안에 쏙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금감원이 있어요. 아까 금융위원회가 총리 밑에 중요한 금융상의 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고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주로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유관기관으로서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공사네요. 공사. 공사면 정부 조직은 아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기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국가가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 같은 형태로 남으면 우리가 저런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공기관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은행 같은 데에다가 예금을 맡기면 그러면 있잖아요.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이게 인당 5천만 원까지는 여기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그 금융기관이 자기네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자기네가 망했을 때 자기네 고객들한테 적어도 5천만 원까지는 주게 돼 있다는 거지. 그걸 예금보험공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금융결제원 그러면 금융결제제도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가 금융결제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있고 여기는 금융하부부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하고요. 기술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들 기보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런 기관들이에요. 우리 어떤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 근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안 빌려줍니다. 당신은 실적이 아직 없잖아. 우리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장사가 되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지. 어떻게 믿고 빌려줘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국가가 나서서 이 기업은 금융유관기관에서 기금을 조성해놓고 여기도 기금이 있죠.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기금을 믿고 우리가 얘네 보증을 서줄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돈 빌려주세요. 당신네 은행이. 돈 빌려주세요. 빌려주고 만약에 이 사람 못 갚잖아. 우리 기금에서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약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기업활성화. 기업활성화. 초기 기업. 벤처기업. 신기술기업. 이런 데들을 팍팍 밀어줘야 되잖아요. 초창기 때 자금을 어디서 빌려오지 못해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맡아주는 유관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용평가사 같은 데들도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개인, 기업 이런 데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야 금융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한국 자산관리를 해주는 자산관리공사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주택금융 같은 게 있고 한국거래소.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요. 우리 주식시장이에요. 증권시장 같은 거. 증권시장을 통합해서 우리 한국거래소 KRX라고 해서 한국거래소를 또 설치해놓고 있고 뭐 또 자금을 중개하는 회사까지 쭉 써서 금융유관기관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대표선수 우리 한국은행. 한국은행도 금융유관기관이다. 여기가 정부조직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독립기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국은행이 독립기구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다니는 분도 부럽더라고요. 대학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분이 한국은행 다니고 그랬는데 어우 부럽다 생각을 했죠. 여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고 뭐 연봉도 세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아주 이런 데인데 들어가기가 대신에 정말 어렵죠. 뭐 그런 것입니다. 뭐 다 공짜로 되는 게 없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고요. 여기는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발권은행 역할하고요. 은행을 감독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고요. 정부의 돈을 맡아주는 역할도 하고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은행의 은행이다 은행의 은행이자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라고도 했어요. 기준금리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냐면 그 기준금리를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너무 물가가 올라갈 때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데가 바로 한국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물가 안정 목표제 같은 걸 통해서 통화량 등에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 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물가 상승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중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해 주는 데가 바로 한국은행이라는 금융유관기관이다. 라고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우리 앞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포함해서 민간위원 5명까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해서 결정하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 위험만 돼도 연봉이 한 뭐 거의 억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 전문가에게 다른 일을 좀 하더라도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엄청 연봉 많이 주잖아요. 그 정도의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의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기 그냥 하루 와서 회의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의 때 내가 무슨 발언할지를 위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년 365일 거의 여기다 신경 쓰고 있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바로 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산업을 선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과 예금자미 투자자든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려고 만들어졌대요.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죠? 원래 자기네 기관 설명할 때 좋은 말들 다 열 거예요. 그런 건데 아무튼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횡포를 부리거나 부정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말 그대로 감독하는 역할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어? 뇌물받은 정치인이 은행으로부터 뇌물받은 정치인이 그 은행이 잘못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감독할 때 아 그거 좀 살살해 이렇게 압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독립성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 업무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관기관 정부조직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또 금융분쟁의 조정 뭐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같은 이런 기능들을 다 같이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아까 다 말로 설명해드렸는데 1996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바로 예금보험공사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예금자보호법이 1996년도에 제정돼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 설치돼서 활발하게 활동한 게 외환위기를 지나면서요. 외환위기 때 진짜 예금자보호제도가 제대로 안 돼있어가지고 97년도에 외환위기 왔잖아요. 그때 제2금융권 같은 데에 예금 받는 제2금융권 같은 데가 도산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다 예금 맡겼던 서민들이 땅 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고요. 예금보험제도를 통해가지고 금융회사의 보험료 요거를 이제 금융회사한테 보험료 받아야 돼요. 강제 가입시켜서 그리고 이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정부나 금융회사가 또 일부 기여도 해주고 예금보험기금 채권 같은 걸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또 땡겨와요. 이걸 가지고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예금보험기금 돈을 여기다 쌓아뒀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대신 지급해주는 것 이것이 주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가 있다고 그랬죠. KRX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요게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국거래소가 자체로 그리고 증권거래 뭐 이제 주식채권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이런 이제 플러스알파 응용버전의 상품들 나중에 가면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의 원활화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이런 4개 기관을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한국거래소라고 만든 거예요. 2005년에 다 따로따로 있던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았다.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가 이런 코스피 시장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관장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물 옵션 이런 것들도 다 끼어들고요.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과 운영 증권 및 장래 파생상품의 상장 증권 및 장래 외 파생상품의 매매 체결 말이 어려운데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하고 거기다가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만들었는데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우리는 제일 센 기업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적 시장이 그런 것들 다 관장을 KRX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아까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관장하는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만 복잡하게 써놨지만 아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네. 요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초특강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면 한국거래소까지 이야기가 되고 금융결제원이 2024년 교제 때 처음 들어왔어요. 자금결제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금융거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 전문기관이요. 지급결제를 관장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래서 5대 국가전산망이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이제 출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벌써 86년도 엄청 오래됐죠. 금융전산망을 이 당시에도 통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구축 운영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여하는 데가 금융결제원이다라고 해서 이런 유관기관들을 살펴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상품들이 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또 꼼꼼히 또 이제 그 개념어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